꽁지를 썰 때는 바늘을 잡으시고 항상 이 뒷부분 등쪽이 이렇게 먼저 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끼워주시면 되요. 약간 쉽죠. 어떤 분들은 이 배쪽으로 먼저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쪽이 굉장히 연합니다. 배가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이게 살짝만 입지로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한 등깨기를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